정상에서 떨어지셨다고 봐야지 저기 저기 여기 큐던수씨 아내 승서라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웃는 거 봤어? 젊고 예쁘고 외국인이어서 피의자가 돼야 되냐? 알리바이 입증된 거야 예쁜 거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 친절한 형성의 심장을 가져다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 저 거기 없는데요 그럼 어딘데요? 졸지 많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를 그렇게만 하지 말아요 우린 무슨 일이오? 당신을 끌어안고 행복하다고 속삭인 일이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살인은 흡연과 같아서 처음만 어렵다 살인은 흡연과 같아서 처음만 어렵다 그동안은 흡연과 같아서 처음만 motivate 그동안은 흡연과 함께 감상되어